열한기상 15장 누가 세 아들 여로고함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렘의 딸 마가였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이세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이세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이세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로고함과 여로고함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고함 사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이세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고함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렘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사는 그 조상 다이시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냈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사람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도롱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가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왕 아사에게 왕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가져다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색에 사는 다브리몬의 아들이며 해시온의 손자인 아람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내니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서 바하사를 내게 해서 물러가게 하시오 베나다시아 사왕의 말을 받아들이고 금사령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베나다스는 이온과 단과 아베벤마아가와 긴내리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온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바하사가 건축할 때 사용하던 돌과 원목들을 라마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사왕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한 모든 일과 권세와 아사가 건축한 모든 성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발회병이 났습니다 그 후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사과시티를 위호 왕이 됐습니다 여로고함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왕 이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안 아리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세성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의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고함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고함 집안의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신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고함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는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고함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도 따라했습니다 열한기상 16장 그 후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흙 속에서 너를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고함의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들이 나를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바하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또 내가 내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고함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바하사 때 일어난 모든 일과 바하사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리오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언자 예우를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 약한 행동을 하고 그가 지은 죄로 여호와의 진노를 잔해 바하사가 여로고함의 집과 같이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고함의 집안을 멸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왕의 전차에 이분의 일을 관리하는 엘라의 신하 장관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무리가 들어가 엘라를 처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을 다 죽였습니다 시무리는 친척이든 친구든 가리지 않고 죽여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무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우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것은 바하사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엘라 때 일어난 모든 일과 엘라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세성 기뻐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시무리가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사령관 오무리를 그날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무리와 그와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은 기쁘 돈에서 올라가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시무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이 요새로 들어가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불에 그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에로보함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시무리가 한 다른 일들과 시무리의 반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파로 갈라졌습니다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부니를 따르며 디부니를 왕으로 추대했고 다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무리의 추종자들이 기나세의 아들 디부니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부니가 죽고 오무리가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하사 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오무리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무리는 은 두달란트를 주고 세메랭에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산위의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이전 주인인 세메랭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무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 밭의 아들 여로보함의 길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오무리가 한 다른 일들과 오무리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오무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무리의 아들아압이 기르리오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무리의 아들아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무리의 아들아압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무리의 아들아압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누바세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아압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압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금하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눈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10편 120편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어?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구하소서 어? 속이는 혀야 주께서 무엇으로 더하시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시겠느냐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로 오뎅나무 숯불로 하시리라 내가 매세기에 살고 계달의 장막에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initially 지난리라